스물밤의 생활을 보며 빌었던 소원은 그의 소원 속에 나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어 영화 나의 소녀시대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인데요 누군가 소원의 주인공이 되고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소원에도 저희가 있나요? 네! 서로의 마음속에 함께 있기를 바라며 토요일 오후 2시 로맨틱한 데이트를 시작할 여기는 누나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페셜 MC DJ 최리 진솔 김닛 이달의 소녀 오드라이 서클입니다 쇼핑 이 맘이여요 이 맘 다 걸어가는 소리야 또 함께 웃지마 너를 바라나 남색인 우리 둘만 아름답게 이 맘 속에 당겨 너희는 나의 한골에 조심 조화해야 할 뿐 너를 따라와 조심스레 이 맘은 다리 가리 가리 눈 안에서 밑에 어마어마 아침땡이 아아 아아 좀 쉬는 내 앞머들어가는게 저리 가는게 잘하는게 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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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걸음 다운까지 내게 미소가 너희와 피곤한게 그 소리 없이도 흐들어왔던 your eyes 아무나 걸리는 내 맘이 달려 이 맘 다 자라 돌아다닐 순간 더 모든게 울지마 너를 따라가 움직인 이 주문 안아 이 맘 속에 당겨 너희가 나의wers 비었나요 어떤 너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들 맘에 대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위대한 그룹 시리즈의 여전히 오진 너와 나 그래 너와 나 싸우다 나갈 때 너의 계신 찾은 나 수 없는 남아 속 비밀을 풀 얹은 열쇠가 되잖아 시리즈의 여전히 바라보는 순간 동물하게 움직인 말 멈추를 담아가시기 비전한 나란 비밀은 이 맘속에 담겨 나의 나의 보름 도망쳐 이 맘속에 나의 보름 이 맘속에 이 맘속에 이 맘속에 이 맘속에 이 맘속에 swe43 이 맘속에 이 맘속에 이 맘속에 사 nod accid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